정 실장입니다. 오늘은 천안산사무소에 출장을 나와 있습니다. 가계약만 걸고 계약을 했을 때 이게 파괴됐다면 가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.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계약금을 제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? 라든가 제가 가계약금 100 상환을 해야 되나요? 이런 질문도 있고요. 또 아니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까지 다 주고 나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건가요? 또는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의 100을 상환해야 되는 건가요? 궁금해 하시는데요.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본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여부입니다. 만약에 본계약이 성립된 것인데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기로 한 거다.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낸 사람이 파괴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계약금까지 다 낸 다음에 파괴가 가능하고요. 또 받은 사람이 파괴할 때는 받은 가계약금 뿐만 아니라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배액 상환을 한 다음에 계약을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만약에 본계약이 성립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고 가계약만 성립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또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. 이때는 만약에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낸 사람은 가계약금 포기해야 하고요. 또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. 만약에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고요. 또 가계약금 받은 사람은 가계약금만 돌려주고서 파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본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또 위약금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나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사안이고요. 만약에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다 나한테 유리한 사정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한 내용 생명을 발송해서 상대방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법무법인 대안 중앙은 이런 사안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은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